20대 남성 김 씨는 지금의 아내와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모님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엔 너무 어리고 또 김 씨의 직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는데요. 그럴수록 둘의 사랑은 단단해졌고 두 사람은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부모님은 둘의 사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딸에게 이혼을 강요했는데요. 김 씨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헤어지기로 하고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씨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합치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이혼 신고를 한 상황.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이혼을 한 20대 부부. 과연 이 이혼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이혼했다가 최근 다시 합치기로 결정한 20대 초반 부부의 사인입니다. 두 사람은 20대 초반에 만났고 또 결혼까지 했는데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요즘 나이로 비교했을 때 그 세대를 비교했을 때 결혼이 상당히 이른 편이거든요. 이른 편이죠. 요즘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인데 이 커플은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컸다라고 해요. 교제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어차피 나중에 결혼을 하나 지금 하나 이 상대화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밖에서 만나면 데이트병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함께 살면 함께 살림을 하는 것 자체가 데이트기도 하고 생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결심을 하고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 남자 쪽 부모님들은 알아서 해라. 여기는 좀 자유로운 집안이고 아들의 이제 어떤 주관성을 인정해 줬던 집안인 것 같아요. 여성 쪽 집안이 문제였는데 노발대발 하신 겁니다. 아직 이제 부모님들의 눈에는 20대 초반의 딸이 그냥 아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만약에 딸이 있는데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결혼한다고 하면 그 부모가 과연 결혼 찬성을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좀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요. 남편 같은 경우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조그만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21살밖에 안 먹은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여성 측에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맘에 안 들죠. 게다가 보니까 상대방 남자 쪽의 어떤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온 거예요. 또 직업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불안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그런 사람한테 준다? 준다는 말 하면 안 돼, 주어지면 딸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한다?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반대하면 할수록 더 엔스테이지는 건 있잖아요. 이 케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설명하면서 자식이 부모 없다는 얘기가 여기도 좀 사례가 되는 건데 결혼, 딸을 두는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남자, 사위가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정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그 결혼은 허락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둘은 사랑이 워낙 두터워서 결혼식도 올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혼인식으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말리면 또 더 끈끈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남자분은 좀 여성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된 여성분이 아니,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혼을 말씀하신 것이 결혼식도 두 살 만에 작은 결혼식하고 또 바로 혼인신고도 했어요. 논리는 있었어요.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도 결국은 찬성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내의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이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 몰래 결혼까지 했어. 그러니까 심지어 어머님은 2년 끊겠다. 딸하고 이제 또 내 딸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편이 이제 남편이 참 많이 착한 것 같아요. 남편이 못 보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 괴로워하는 모습. 차라리 그냥 내가 보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협의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이후에 한 달이 정도 지난 시점에 아내에서 전화가 옵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네, 남편 같은 경우는요. 아내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너무 어렵게 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연락이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같이 살자 이렇게 하고 부모님을 설득을 하자 딱 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럼 같이 살아라. 이제 부모님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합의 이혼된 상태인 거죠. 그러네요. 진짜 아니 또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살아라고 부모님이 또 다시 허락을 해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증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도 좀 복잡해요.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랜만에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봅니다. 손자병법이죠. 결혼의 허락을 받았어요. 결혼의 허락을 받는 데 성공을 했는데 법적인 게 문제예요. 그동안 많은 의뢰들이 이거 속아서 한 결혼이다. 결혼 무효할 수 있느냐. 혼인 무효.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혼을 해버렸는데 다시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 신고한 게 유효한 거죠. 두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이혼을 어떻게 무효 소송할 수 있는지 두 분의 변호사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상담하신 분이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까라고 상담을 해오셨지만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뭐냐면 재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재혼이에요. 재결합이라고 해야 되네요. 재결합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빠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본인의 가족관계도 높고 같은데 이혼했던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이이고 이 두 사람은 20대 초 중반인데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서 결혼했었는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는 것까지 흔적이 남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혼했던 사실 자체를 없애고 싶다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무효도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혼 무효라는 얘기는 이혼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서류상으로 이혼한 게 기재가 돼있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무효를 소송을 할 수가 아예 없어요. 재판까지 고쳤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도 서류상으로는 됐다 가짜 이혼했다 이런 말을 못하고 협의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오늘 상담하신 분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사례가 되는 겁니까?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하신 분은 강제로 이혼 신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이 부부를 걱정을 해서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강건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절차 과정을 보게 되면 그냥 일방에 의해서 의사가 무시된 채로 그냥 이혼 혼인 신고를 넣어가지고 이혼이 된 것이 아니라 협의 이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두 부부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을 한 것이고요. 심지어 또 협의 이혼 절차를 하게 되면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또 숙려 기간 끝난 다음에도 정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법정에 가서 또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본인들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원하지 않는 이혼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성인인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깐만 김남근 변호사는 이혼 무효 소송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양재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글자 그대로 서류만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된 경우가 아니면 이혼 무효는 안 돼요.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적 취득을 하려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결혼 신고를 혼인 신고를 하면 그건 혼인 신고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은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혼이 맞다고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국가가 인정해 주면 결혼을 인정함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고 국적 취득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부동산 청약에서도 유일한 조건도 주고 여러 가지 권리를 주는데 이혼은 두 사람 문제에만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은 그냥 두 사람이 이건 사실은 장난이지만 진짜 장난이지만 우리가 서류 신고를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 이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과 현실의 차이에요. 이 두 분 변호사님들은 법전은 잘 아시지만 드라마를 보세요. 부모가 한번 반대하면 정말 이 두 남녀가 일상생활 못할 정도로 모멸감을 느끼면서 연애하기가 너무 힘들죠. 여기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 경우는 저는 명백하다고 봐요. 2세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호적을 어떻게라도 보게 되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잉태된 때 이혼을 했을까? 혹시 나 때문일까? 이거 알게 되면 트라우마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좀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답답한 말씀 하시는데 오히려 그 시기를 보며 그때 이혼을 했다가 이 사연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혼을 했다가 아이가 잉태된 걸 보고 다시 재학체를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다시 결혼을 했구나. 사랑이 확인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드라마를 안 봐서 그래요. 드라마를 제가 비유를 든 것은 현실은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해서 이 남편은 착한 죄잖아요. 뭐냐면 우리 아내가 부모님에게 저렇게 시달림받는 걸 보기가 괴롭다. 내가 물러나 주마라고 포기하고 괴롭게 생활하다가 지금 다시 합치려고 하는데 법이 그걸 지금 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봐줘야죠. 대한민국에서 성년으로 살아간다는 그 권리와 의무를 주어진 무게가 어떤 건지 부인하고 있어. 본인이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워낙 젊게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살 이상이 된 사람이 부모의 얘기 때문에 맞이 못했다는 게 법으로까지 인정해주면 질서가 없어져요. 양 변호사님도 그렇고 법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받아들이게 되는데 뭐냐면 혼인이라는 부분하고 이혼했을 경우 이혼을 했을 때 다 합의까지 했는 상황에서 어쨌든 남편이 강요가 됐든 못됐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실제 우리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혼 무효소송가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드라마에서 현실로 돌아와서 법이라고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어떤 신분관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신분관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인척관계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의사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협의혼을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의사가 확실한지를 정말 몇 단계에 의해서 법정 앞에서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무효가 되기 어렵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효소송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에 의해서 이혼이 되어버린 경우 그러니까 한쪽이 심신 상실이어가지고 의사능력이 정확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이 된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정말 별거를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주소지만 같이 돼 있고 상대방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소송을 일방이 제기해가지고 본인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효소송이 될 수가 있지만 상담하신 분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호적이 한 줄이라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경력을 넣고 싶지 않다. 그래서 흔적을 지우고 싶다고 했지만 재결합해서 그 부분을 다 다시 정말 잘 살고 부모님께 인정받는 부부가 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 태어났을 때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